훈하! 오늘 포켓몬 호빵 까보겠습니다 호빵 안에 들어있는 빅띠브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파이리가 그려진 고추장 제육볶음 피카츄가 그려진 갈릭페퍼치킨 빅겨울띠브실이 들어있습니다 다 까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먼저 갑니다 굉장히 큰 빅띠브실 입니다 라프라스 띠브실이 일반 띠브실보다 조금 더 큰 빅띠브실 입니다 포켓몬 윈터 라고 밑에 적혀 있네요 두번째는 파일이 갑니다 피카츄 떴습니다 오 귀엽습니다 모자와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피카츄 또 나왔네요 중복입니다 피카츄 피카츄 이번엔 다른 모습입니다 목도리가 목도리를 하고 있는 피카츄네요 피카츄빵 피카츄 또 나왔네요 피카츄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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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피카츄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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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마빵 피카츄빵 또 피카츄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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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전자레인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려왔습니다.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. 오 이거는 피카츄빵 같은데요. 갈릭페퍼치킨 같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에 옥수수도 들어있구요. 갈릭이기 때문에 마늘향이 굉장히 강합니다. 이거는 고추장 제육이겠죠. 자 붉은 빛을 띄고 있습니다. 먹어 보겠습니다. 정말 제육 맛입니다. 진짜 고추장 제육 맛을 그대로 재현한 고추장 제육 호빵